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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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승리의 주여 소원 최수아 자자가 외양의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공원석에서 오늘 사용한 공인구 4개의 우리 수은 선수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구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은 추수와 수은 타자는 우리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임즈 로켓 자, 갑시다 찰리가 던지고 테임즈가 세이면 오늘 경기 갑시다 찰리가 테임즈가 세이면 오늘 경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니가 417 구역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17 구역 7번입니다 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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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콘솔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8 구역 단디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429 구역 14번 AR14 당첨되신 분은 콘솔로 와주시구요 자, 쿠옹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419 구역 419 구역 19 C열의 19 C열의 19 C열의 19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18 구역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뽑을까요? 몇 번? 20 20번 뽑겠습니다 20 H에 20 418 구역 H에 20 당첨되신 분은요 앞에 콘솔로 오시면 저희가 사인볼로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자리 뜨지 않고 저희와 함께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내일 추석 정말 행복하게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화요일날 다시 마산야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